안녕하세요. 이온진입니다. 메가스터디의 새로운 국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많이 혼란스럽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바른 국어란 무엇인가? 이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처럼 지식보다는 이해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 이해능력, 추론적 이해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적용 및 착용능력을 물어보려고 한다가 수능 출제 매뉴얼인데 사실적 이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읽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것이겠고요. 이 추론적 이해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이해능력이라고 하는 건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이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또는 이 글의 내용이 논리적인지 논리적이지 않은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 및 창의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 속에 나온 어떤 규칙이나 법칙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죠. 사실 문법 문제들도요. 적용 및 창의능력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보기를 통해서 문법적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걸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문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문법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년에 6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말해서 1등급을 유지한 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자, 메가스터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6월에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실제로 국어에서 1등급을 유지할 확률을 이렇게 쭉 내려가서 38%밖에 되지 않아요. 수학의 경우에는 65%나 됩니다. 영어는 40%였었는데 그 전에는 50%였어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에 비해서 국어는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잘 봐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몰려 틀리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겪는 어떤 불안감이 보이더라는 거죠. 왜 불안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틀리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A학생이라는 학생은 작년 6월에 굉장히 잘 봤어요. 시험은. 하나 틀렸어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 데이터를 가져온 거는 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 학생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딱 장문 하나 틀렸습니다. 자,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두 문제 틀렸어요. 현대시험 문법을 틀렸어요. 자, 이랬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학생의 실제 문제점은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학생이 실제로 6월 모평에서 틀렸던 문제를 이해력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주제의 의지 구조 파악, 의도 관점 입장 파악 이것이 이제 수능 출제 행하에서 말하는 사실적 이해력이고요. 그 다음에 추론 능력과 평가 능력과 적용 능력이 있어요. 자,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죠. 자, 이것을 저는 펜타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유형이 학생들의 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학생의 6월 원점수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학생이 틀렸던 그 장문 문제는요. 정보의 평가와 적용 문제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11월 수능에서 틀렸던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놀랍게도 또다시 정보의 평가와 적용에서만 틀렸던 겁니다. 그럼 정보의 평가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논증평가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약화하는가 강화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적절한 비판인가 적절한 비판이 아닌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걸 주고 나서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를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학생이 아, 내가 부족한 건 장문이 아니구나. 내가 부족한 건 이런 것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역에서 다시 틀리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쳤던 거죠. 많은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현대시가 약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현대시 안 틀려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이 B형의 경우에 현대시를 틀린 학생이 다음에 현대시를 또 틀릴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될까?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으세요? 현대시를 틀렸던 학생이 또 현대시를 틀릴 가능성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낫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괜히 불안했던 거예요. 현대시가 약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학이 약해요. 그런데 과학은 다 같이 틀려요. 여러분만 약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너무 이제 분석을 할 때 일관성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유형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독해력 관련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고력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스스로 검토를 해보고 제가 이 내용 펜타그램에 대해서는 6월 모평에 대해 분석해서 자료실에도 올려놨거든요. 스스로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안다라면 여러분이 굳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수능 출제의 목표와 수능 학습의 목표는 다르지 않아요. 수능 출제의 목표는 이해, 추론, 비판 능력이고요. 수능 학습의 목표도 이해, 추론, 비판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능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나가면 되는데 실제 수능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문제는 현진권의 당랑의 전설이라는 희곡 작품에서 나온 문제인데 굉장히 긴 질문이에요. 그런데 보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고씨가 막말이지. 네 아버님은 사뭇 자교를 하시러 드시리라.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고씨는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대 위의 인물들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정답률이 꽤 낮았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걸 꺼내면 돼요. 침착하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보일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에 틀린 단어가 뭘지 틀린 단어가 굉장히 필연적으로 틀린 단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만 잘 찾아주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문학 문제들이 이래요. 필연적으로 틀린 단어가 있어요. 그걸 잘 찾아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드시리라라는 단어예요. 자, 리라라는 말은요. 어미죠. 자, 어떤 어미죠? 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시제에 대해서. 수능 출제들이 문학 문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시제예요. 시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류, 어미를 보고. 자, 리라는 과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죠. 그쵸?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지금 틀린 단어는 뭘까요? 자, 일어난이죠. 자, 일어나는 동사의 어간에 니은이 붙은 형태인데 자, 이러한 이 단어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거죠? 그렇죠. 과거죠. 리라가 붙으면 언제나 미래고, 동사의 어간에 니은이 붙으면 언제나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수능 출제자가 문학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런 분석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쵸? 리라라는 말이 미래형이고, 일어난이라는 말이 과거형이라는 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풀면서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암기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사고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봤던 그 장면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수능 성공을 위한 이현준 바른 국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른 국어는요, 암기하는 국어가 아니라 생각하는 국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있던 그것을 잘 꺼내면 되는 것이고, 제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불안해하는 그 마음,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마음, 그걸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정신없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막 답을 고르다가 사실은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단어들을 골라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 답을 고르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국어를 통해서, 바른 국어를 통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려요.